안녕하세요. 리얼 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오늘은 8번째 챕터 전체사 파트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전체사 파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기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설명한 다음에 그 기본 개념으로 의미를 해석할 때 팁이라든지 확장을 시킬 거고 가장 대표 이미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앞서 여러분이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사는 이해만 한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외국인한테 또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초등학생 때나 조사를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 은느니가 붙이거나 어미를 붙이는 거. 그래서 이거 뒤에는 을, 를, 뭐, 에게, 뭐, 이거 붙인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해했어. 이거 뒤에는 뭐가 온다 라고 이해했단 말이야. 무슨 격 조사는 뭐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외웠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어는 외우면 그냥 그 단어를 딱 쓰면 되거든. 근데 기능어는 자주 쓰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뒤에는 의의를 붙인다라는 거 알았어요. 적인 이런 걸 붙인다는 거 안다. 이럴 때는 의의를 붙이고 이럴 때는 적인을 붙인다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말을 할 때 보자마자 그게 그거를 이렇게 문법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가지고 의 이렇게 안 한다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와 나은, 아빠와 나는 뭐지? 아빠와 나, 아빠와 나는, 아빠와 나은 뭐지? 이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빠와 나, 나니까? 나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는을 써야 되나? 아닌가? 아빠와 나에서 중약을 아빠니까 아빠에서 맞춰서 는을 써야 되나? 이렇게 가면 힘들죠. 그냥 아빠와 나는이 붙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것처럼 전체사도 기능어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나올 때마다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안 늘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나 어떤 문법적 요소들처럼 딱 보고 아, 이해했다! 팍! 되면 좋은데 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이기 때문에 좀 그 전체사를 볼 때마다 조금은 의식적으로 그 느낌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늡니다. 근데 그게 좀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럼 독해할 때요. 되게 신나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영어가 생각보다 되게 쉽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사가 나올 때마다 반가워. 막 뭐뭐, 뭐뭐, 어브, 위드, 온 막 나가면 막 아, 막 이거에, 막 그러잖아요. 뭐뭐, 어브, 뭐뭐, 어브,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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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는 거야가 되는데 사실은 이 기본 이미지가 들어오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 개념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보면서, 아, 보기도 해야지.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보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예문들을 쫙 띄워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문들을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예문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느낌을 같이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느낌을. 선생님, 예문이 필요하면 그냥 전자사도, 저기 뭐야, 네이버에 치거나, 특정 업체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포털에 치거나, 콜린스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웹스톨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예문 되게 많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아,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걸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필기를 이걸 하세요 라고 알려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필기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시작합니다.